안녕하세요 고무주 심화사짐의 고마운 내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무주 매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새하 메카닉스 오늘 입고가 됐고 오늘이 상장일이죠. 지금 현재는 8시 37분입니다. 지금 미리 로그인을 해놓으셔야지 신한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괜찮아가지고 매도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신형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그런 영세한 증권사는 전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으셔가지고 좀 이따 9시나 그때 로그인하려면 아예 로그인 안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지금부터 로그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 40분 되면 이제 매수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8시 40분이 안되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8시 40분입니다. 8,800원에 8,300만주 들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허수고요. 9시 전에 한 8시 50분 부터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실제 체결될 수 있는 매수효과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뭐 8,300만주, 아 의미없죠? 8,300만주 시가로 한번 계산해보면 한 7,360억원어치 지금 매수가 걸려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8시 50분입니다. 지금 매수 잔량이 1억 1,200만주까지 쌓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수고 1억 1,100만주면 시가로 따졌을 때 한 1조 1,000억전도 되는데요. 말도 안되는 수치죠. 한 59분 되면 쭉쭉쭉쭉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분 정도 돼가지고 현재가 화면에서 매도화면으로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화면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 살짝 클릭하시면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매도 누르시면 매도화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도화면에서 간이적으로 현재가만큼 분량은 아니지만 3개 정도 매수효과 매도효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있다가 시조가 형성되면 쭉 펼쳐지게 되니까요. 미리 여기서 대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벌써 한 1억 800만주로 한 200만주 줄었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주문 가능이 지금 26주, 제가 26주 배정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입고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26주로 이제 점점 팔면 되겠죠? 뭐 여러분 일괄적으로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파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니까요. 한 주씩 분함에도 해도 되고 혹은 뭐 13주 팔고 나머지 팔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자유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8시 56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5천만 주면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제 점점 매도화 시기가 가까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9시까지 주문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헛수 주문도 받고 뭐 진짜 주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9시까지 쭉 주문을 받아가지고 9시에 가장 많은 한 7천원 정도가 가장 많은 그 매수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 7천원에서 시초가가 결정되면서 7천원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가 주문은 할 수가 없고요. 지정가 주문만 4,400원에 90%면 3,960원인데요. 3,950원에 이렇게 현금 매도하면 주문 단가가 하한 단가보다 적습니다 하고 매도가 걸리죠. 마찬가지로 8,800원을 넘어서는 8,900원에 해놔도 마찬가지로 주문 단가가 상한가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9시 됐고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시초가가 결정되겠죠. 지금 8,800원에 아직도 매수 잔량이 있는 걸로 봐서 시초가가 8,800원에 행성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1만 1,400원이 상한가거든요. 1만 1,400원 해놓고 26주 한꺼번에 팔겠습니다. 1만 1,400원 안 됐네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팔고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큰 지금 9,000원 8,9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행성되고 있어가지고 적당히 팔고 떠나겠습니다. 한 9,050원째도 한 13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팔아버릴게요. 몇 주는 한 13주 정도는 지금 팔아버릴게요. 네 26주 모두 체결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만 9790원에 모두 체결됐습니다. 104%니까 여러분 나쁘지 않죠? 더블 정도에 잘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신 마사지 메뉴스입니다.